바로 갑으로 가볼게요. 변호사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거든요. 네. 전체를 놓고 돌려봤는데 송재호 현 의원이 31% 문대림 예비후보 31% 동률로 나왔고요. 문윤택 예비후보가 5% 나왔는데 문윤택 후보는 어제 경선 컷오프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외를 하고 봐야 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를 보면 조금 수치가 다르긴 한데 송재호 42 문대림 3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오차 범위 내거든요. 이게 보면 경선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든 게임의 룰이 중요할 텐데 지금 현행 선거 제도에서 게임의 룰을 보면 사실상 현역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유리한 구도인데 문대림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치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현역 의원에 대한 일종의 비토?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내 정서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대림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적 기반이 없잖아요. 사실 출신은 대정 쪽입니다. 지역적 기반이 없어서 지역 기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박빙으로 나온다는 건 상당한 게 추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4년 동안의 현역 의원에 대한 의정평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좀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의정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대림 예비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다. 의정활동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리고 인물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미당 얘기긴 한데요. 변호사님. 지금 송재호 문대림 31대 31 동률 나온 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사장님께서는 현역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역 프리미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림들이 왜 나왔느냐와 관련해서 선거에서 이제 네거티브는 5%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일 때 굉장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그 유효한 방법을 문대림 후보의 캠프에서는 잘 쓰고 있고 송재호 캠프에서는 그걸 못 쓰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네거티브 전과 관련해서는 문대림 후보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재호 후보 쪽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컨트롤타워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혹은 그런 거 아닐까요? 이거 맞대요 하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거 선거를 해보시면 알지만. 저 안 해봤어요. 우리 입장 부산이 변호사님 오히려 한번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 네거티브를 한다는 건 결국은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조금이라도 아까 5% 정도 얘기했는데 5%까지는 안 들어도 5% 이내에 포인트에 박빙에서는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지고 있는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문대림 예비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이 네거티브를 하고 있었을 때 좀 조급하다.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건 판세에 대한 판단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송재호 예비 후보 측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건 좀 느긋하다. 이 얘기는 판세를 읽을 때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추격하고 있고 이게 이런 추이라면 밴드웨건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그런 효과가 있다면 다음번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문대림 예비 후보가 현역의 흰 송재호 예비 후보를 단 1%포인트 즉 차이라도 이기고 있는 조사가 나오면 결과는 정말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문윤택 후보가 컷오프 되긴 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문윤택 후보가 무슨 영향력을 갖겠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윤택 후보를 누가 끌어았느냐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문윤택 후보도 저쪽이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갔다. 이런 메시지를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빙으로 다가갈수록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소에는 그걸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내지 않으면 아까 우리 김동연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 여론조사에서 추세가 형성이 돼버리고요. 그 추세가 형성이 되면 바로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번 여론조사 전에 바로 경선이 19일부터 21일까지거든요. 경선 여론조사가 아마 그 다음 여론조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측면에서 어떻게든 송재호 캠프에서는 지금 앞선 게 아니라 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도 시간상으로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문윤택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도 관심사가 될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표명은? 문윤택 후보가 컷오프되고 나서 문대림 예비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장문의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메시지예요. 안겠다 끌어안겠다라는 메시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뭔가 역전의 발판을 얻고 싶다라는 건데 이건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코어 지지층에 대한 호소인 거죠. 그런데 송재호 예비 후보 측에는 그런 메시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판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혹은 우리 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얘기가 지금 지지율은 사실 좀 미미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전체 사람들에게 대세를 인식시켜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거면 굉장히 중요한 카드가 되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지지율 2, 3%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저나 지금 제주시 갑에 아까 상상초월 얘기하셨는데 제주시 갑에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는 났습니다. 이게 보니까 30% 가까이 29%의 차이가 났는데 55 대 26. 이렇게 차이가 난 부분은 제가 왜 상상초월이라고 했냐면 국민의힘 쪽도 사실 장동훈 후보와 김영진 후보가 경선 모드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뛰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선 모드로 뛰고 있지 않은 제주시 을 지역보다도 훨씬 많은 차이를 보인 것이 상상초월이었던 것입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주시 갑 지역은 결국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의 경선 모드가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경선 모드가 끝난 이후 각 당의 후보가 선정이 된 이후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경선 모드의 그 분위기로 가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러면 지금 저희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김영진 예비 후보, 장동훈 예비 후보가 경선 모드로 지금 다 뛰고 있었다가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 장동훈 후보는 이제 부적격으로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경선도 무의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김영진 예비 후보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잖아요.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경쟁률을 보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는 하나 지금 제주시 갑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들을 그동안 전달해 전해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추격한 입장이고 이 판에는 제주시 갑선거구나 전체 제주도 전체 선거구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선거구라고 하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소위 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더 파이팅 있게 어떤 선거 국면에서의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아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큰 관심이니까 관심 밖에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본선에서도 상당히 그걸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조언을 좀 해 주신다면 여기에 지금 중앙당의 지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죠. 중앙당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제주시 갑을 서귀포 포함해서 후보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없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한 얘기에 중앙당이 화답을 해 줘야 되고 중앙당이 화답을 해 주는 과정에 정부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드러나야 그래야 이제 후보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과 공약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야 저 후보의 얘기를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활에도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순간부터 관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관심이 간 이후에 보게 되는 광경은 전과 같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두 분 말씀드렸던 생각을 해봤는데 김용진 예비 후보도 저랑 인터뷰를 해봤었는데 내세우는 메시지가 일단은 여기는 정권심판론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장악을 했으니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해서 본인이 관광 출신 전문가니 그쪽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일반 대중들에게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아니, 심판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결국은 총선은 지방선거가 아니에요. 결국은 전체적인 중앙선거의 어떤 흐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의 지역에서 20년 넘게 더불어민주당이 격득했다고 해서 이 구도를 깨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라는 것들이 소구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선정에 있어서 조금 뭔가 선후를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적인 상황에서 야당 심판론은 제3지대 개혁신당 쪽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만 본인들의 포션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캠프도 자원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다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얘기를 먼저 할 것이냐에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민주당 심판론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호응을 할 수 있는 층이 적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얘기를 하는 스피커가 누구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하는 그 말이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의 화답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중앙당이 거기에 어떻게 화답을 해 줄 것인지 그런 신경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현재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선거 캠페인 전략을 좀 바꾸라고 조언을 해봐요.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부상의 변호사님이 자꾸 현재, 현재 얘기하셔서 다음이 뭐가 있나 하는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공천 과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당대당 구조의 선거 모두가 당연히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지원을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 얘기가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잠시 저희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는 을과 서귀포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